4번 단신 같이 남성빈과 김문수 자 남성빈 중심 잡았어요 김문수는 기회입니다 강한 서브 앞선 채로 서비스 서비스 네트 맞았구요 트릭 블럭 초반에 서비스인데요 찬스볼 한번 견뎌내고 있는 김 남성빈 아 김문수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요 백핸드 랠리 아 남성빈의 서브 나갔습니다 서비스입니다 경기 1점 차 아 동점 상황에서의 서비스입니다 이발 김문수 준비합니다 김문수 어허 오 이걸 또 살려냈습니다 남성빈 나가는 그 계절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 아 역시 에이스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가 코스 벌어집니다 그랬죠 정말 바빴던 양성현이었는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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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아아 준비한다 게임 포인트 넘기는 것 같아요. 네 정말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.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. 기복을 얼마나 줄이고 내가 이 실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지금 시점이 맞는데 계속해서 남승 선수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고 바닥을 앞서가고 있습니다. 김문수의 백핸드 플레임 김문수 연속된 게 있습니다. 그 있거든요. 아마 1게임에서 그런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요. 그 부분에 특색이 있고 그런 것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주 김문수의 서비스인데요. 힘을 붙임이 7점 차 김문수의 서비스 이번 공격은 네트 맞은 볼 3구 일단 맞춰줬고 빠르게 큰 의미가 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 짧았어요. 11.5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